휴슈 자전거행 두번째날 오늘은 다자유에서 다케역까지 갑니다 다자유 어젯밤에 비가 화한것같습니다 날씨 추운데 비오면 전체온쩍 글리니까 목적지까지 여기는 다자유 개천인데 일단 물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이게 제대로 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집글도 보이고 온갱야 하이 오하이요 고자이마스 사이오다라 아침 인사로 사이오다라 어 어 으 으 으 으 으 길이 막혀서 돌아갑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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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봅니다 터널로 그냥 가봅니다 터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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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급해 아 그리고? 네 아, 지금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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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오세요 오른쪽 자전거 진입금지 자전거 진입금지 사과한 直政子をわずか20数年でえいと立て直し、さらにはその当時日本一の科学技術を誇る藩にまで育て上げた幕末の栄育に数えられている男様でございます。 皆様、このチラシのお顔を覚えてくださいね。このお顔が大事ですよ。 今日の物語にちょっとね。 戻りたいなぁ。 戻りたいなぁ。 あーひどい傷じゃぁ。 熱も持ってる。どうしたらいいんじゃ。 どうしたらいいんじゃ。 下がったらいいんじ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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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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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